안녕하세요 자연산 획감입니다. 삼치광어 석장띠께서 보내드립니다. 그 다음에 먹갈치 3미짜리구요. 4미 그 다음에 10미 보면은 뱉어진게 좀 보이죠. 조금씩 손질을 해서 보내는 것도 있고 손질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. 아니 10미짜리에요. 한 상자에. 제목을 보시면 판매글 동영상 밑에 제목을 클릭하면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. 한띠 먹갈치에요. 한띠 먹갈치. 얘는 중먹갈치입니다. 중먹갈치에요. 마리수하고 수량 확인해 볼게요. 중갈치구요. 이건 좀 뒤집어서 지금 수량 세고 있습니다. 속시활도 좀 큰 차이 없어요. 19.6킬로에 85미정도 올라가구요. 여러 상자라서 무게 차이 수량 차이 약간 있습니다. 중먹갈치에요. 뱉어진게 많이 없으니까 손질을 하지 않습니다. 이건 한띠 갈치입니다. 여러 상자라서 무게 미수랑 차이 있어요. 뒤집은 거구요. 속시활도 큰 차이 없습니다. 근데 뱉어진게 좀 보입니다. 20.6킬로 나가구요. 80마리입니다. 이건 손질해서 보내드릴거에요. 크게 차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사로지화에요. 이건 삼띠구요. 이건 새띠입니다. 삼띠 보다는 더 씨알이 좀 자네요. 우씨알 속씨알 차이 있어요. 이렇게 104마리 올라가구요. 18.9킬로 입니다. 이것도 반상자로 나눌거구요. 우씨알 속씨알 차이 있구요. 여러 상자라서 마리스붓 무게차이 약간 있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